어떻게 해? 끝에 꽂아봐? 어... 아, 이게... 어, 이게... 느낌이 또 아까랑 틀리네. 왜 안 꽂아... 벽돌이 자꾸 흔들리는데? 그렇지, 형님. 형이 너무 깨질 것 같은데. 이걸 어떻게 하지? 형, 이걸 어떡하지, 이거를? 이거는? 형,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... 아니, 이거를 해서 형이 이거를 조금 패자. 팍딱? 이게 되긴 됐는데... 내가 어머니 이게 얼어서 백돌이 힘을 못 긴디는 거야. 그래서 산을 해보자, 형님. 그리고 이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게 돼, 형이? 좀 부딪이 낫지? 좀 여유가 있지, 형이. 형이, 안 되는 거 없어. 이래서 강호동, 강호동 이런 의문한 사람들이. 그래, 형님? 엄청나다, 엄청나다. 혼났어? 이야, 대단하다, 대단해. 아, 나 이제 형님들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 안에 저렇게 요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지 않습니다, 형님. 그럼 나와. 다 돼야 돼. 그럼 나와. 다시 가볼게요, 왔으니까. 나와 있어. 재성아, 이거 한번 봐줘, 잘 맞는지. 재성아, 한번 봐줘. 됐지? 재성아, 어때? 네? 좋다. 여기 두 번 씌울 거야, 이제. 어? 좋은데요, 형님? 오케이. 이거 옆으로. 조금만 더 얘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재성아, 옮기면 그것까지 빨리 해 줘. 어떤 거요? 이 비닐을. 아, 이래서 옆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이렇게. 좋아, 좋아. 재성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반대로, 됐어? 이렇게? 맞어? 여기 있는 거 봐봐, 거기. 살짝. 그 정도? 어, 돼. 벽돌, 벽돌. 그 위에. 됐어? 고생 돼? 완벽해. 딱 줘, 딱 줘, 딱 줘. 완벽해. 형, 안 되는 거 없어. 야, 대단하다, 진짜. 저, 좀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그러다 보다 이제, 형님. 이 정도에서 이대로 날아가니까. 어디 가든 살게 돼 있어. 야, 야, 했다고 이제 한 번에 된다. 손이 얼어가지고. 그러니까, 젤 젤 젤 젤. 어? 그렇지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신난다, 야. 이야, 컷팅 해줘. 어. 이쁘다. 오케이. 이렇게 둘둘 말아도 돼, 나중에. 이렇게 말아놨고? 어. 하여튼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. 이야, 너무 이쁘다.